자 오늘 보니까 정말로 가관이죠. 언론과 돈을 이용해서 공매들이 그야말로 주작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공매도 완전 폐지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선순환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면 주가를 그냥 조작하는 세력들이죠. 만약에 이 셀트리온에 공매도가 지금 한 2조 5천억 가까이 되고 있죠. 이 공매도가 붙어 있지 않았다면 어떤 흐름이 나왔을까? 오늘 상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오늘 상한가 치고 내일 상한가 쳐도 됩니다. 모레 상한가 또 쳐도 됩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낸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공매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물려있죠.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주작을 하죠. 장막판에 돈을 이용해서 한 번에 확 집어 던져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저렇게 많이 한 번에 10만주 5만주 이렇게 던져 버리면 그걸 못 받죠. 순식간에 던져서 주가를 급락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것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냐. 노리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공매도 그렇고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노리는 게 있겠죠. 어디까지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상상불가입니다. 지금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게 셀트리온이 이런 치료제를 가지고 이거 뭐 진짜로 돈이 되겠어. 언제 돈을 벌 건데 이런 것도 아니죠. 지금 딱 두 달만 기다리면 돼요. 두 달 두 달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주작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상상할지 상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 1년 내내 그야말로 매일매일 내가 주식을 사버리겠다.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주가 흔들고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이거 그냥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면 압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지 내 계좌가 얼마나 뚱뚱하게 바뀌어 버린지 얼마나 돈이 크게 벌어나는지 조금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셀트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겸이 그리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큰 전리품은 못 가집니다. 이런 부분을 노린 게 오늘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3.431이죠. 이 3.431 단축은 역사책에 남을 겁니다. 역사책에. 역사책에 남을 만한 수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수치인데 결국은 미국하고 EU 쪽에 승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0%입니다. 100.0% 이걸로 승인을 못 받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셀트리는 주주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돈 쓸 준비나 하고 있으면 되느냐. 내려오면 계속 사고. 살 돈 없으면 그냥 지켜보면 되죠. 나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보물상자에 딱 집어넣고 계속 묵히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금으로 바뀌는 마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얘들이 노린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내릴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오늘 상가 갔어도 시원찮을 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리는데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됩니다. 심리관리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급락을 시켜버렸죠. 급락해서 내려올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데이터입니다. 아주 좋은 데이터고 드디어 승인 권고가 나 버렸죠. 이걸로 승인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내렸고 했는데 결국은 승인이 나 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좀 남아있지만 조금 승인입니다. 승인 승인이 났는데 왜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뜨린 거죠. 그냥 떨어뜨렸는데 이 언론에서 속보하면서 막 집어던졌는데 그 다 공매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언론이다. 이렇게 보면 썼다가 바로 치우고 썼다 치우고 이랬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속보 이렇게 했던 게 사망률 유의차 없어 그렇게 딱 들으면 아 이거 약이 효과가 없는가 보다. 그런 마음에 들죠. 사망률 유의차 없어 그런데 자세히 다 끝나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안 죽었다 이거죠. 아무도 안 죽었는데 이 사망률이 당연히 유의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망률 유의차 없어. 속보 그렇게 딱 하니까 아 유의차가 없으면 이거 약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네. 그런 느낌이 들게끔 했죠. 그리고 또 바이러스 감소 양성에서 음성으로 한 거 음전 효과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렇게 딱 냈죠. 그런데 그 속보 내용만 짤막하게 보면 아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경향은 보이더라. 계속 그런 시기죠. 계속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43일 단축을 시켜버렸죠. 자 지금 이 타미플루가 타미플루가 게임 체인저가 되었죠. 독감에서 이 타미플루가 단축을 시킨 게 3일입니다. 독감 독감을 3일 단축을 시켜가지고 게임 체인저에 올라서서 지금까지도 평정을 해버렸죠. 아무도 지금까지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독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독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박살이 나지는 않았죠. 1년 내내 지금 이 코로나는 독감하고는 비교사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 독감을 3일 단축을 시켜서 부작용이 좀 많이 있죠. 그램에도 불구하고 독감은 관리 가능한 그냥 감기보다 좀 센 그런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체인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람이 죽는 게 연간 10만명밖에 안 죽으니까 10만명도 엄청나지만 그래도 백신도 있고 타임플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치료제 같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제가 아예 없죠. 없습니다. 렘데시비르 하나 있는데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무지막지하게 좋죠. 그냐말로 무지막지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으면 미국하고 유럽에 승인 신청하면 승인이 날까 안 날까 렘데시비르도 승인이 났는데 렛키로나주가 승인이 날까 안 날까 이것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렘데시비르는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도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치료제죠. 미국 빼고 미국은 릴리 리제네로는 있지만 항체 치료제 지금 뭐 다 샀죠. 3조 4조원치 미국에 싹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렘데시비르보다도 효과가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좋습니다. 무지막지 그리고 타미플루 보다도 같은 그건 아니지만 덕감이고 코로나지만 무려 평균이 3.43일이고 50세 이상에서는 무려 5일에서 6일입니다. 이런 약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죠. 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약이 나온다 한번 두고 보면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되죠. 이 정도 약이 나오는 거는 거의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어렵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이 나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승인신청은 다음주 아니면 다다음주에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승인신청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들이 원하는 게 노림수가 뭐였냐 그러면 자 이제 개인투자자분들 잘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크게 찍어 눌렀죠.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났고 승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찍어 눌러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계속 이렇게 눌러대면 이거 나중에 미국 승인신청에도 또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돈으로 계속 누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절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누가 사도 다 사게 되겠습니다. 누가 사도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전개가 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결판 납니다. 미국과 유럽에 승인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결판 나고 그 다음 한 달 에서 한 달 일주일 정도 지나면 승인이 나냐 안 나냐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한 한 달 반만 기다리면 미국과 유럽에 이게 본 게임이죠. 셀트리온에게는 이게 본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홍익인간정신 우리나라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런 것 때문에 매출만 나오고 돈을 버는 건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원가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비스 주는 겁니다. 짜장면 시키니까 서비스 그만따나 준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만큼 서비스 차원에서 사명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 게임은 뭐냐면 미국과 유럽이죠. 그게 이제 승인신청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없고 승인신청 딱 들어가면 그 사이에 승인 날까 안 날까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승인신청 들어간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다가 좀 지나고 쭉 가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제 수출 소식이 승인이 나기 전에 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 벌써 어떤 나라와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승인신청이 딱 들어가고 나면 먼저 그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안 난다 그러면 승인이 나고 나서 이제 치료제 수출 계약 소식이 나오겠죠. 이거 만들면 누가 사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든 적 전부 다 팔립니다. 전부 다 전부 다 팔린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이 그러면 할 짓이 없어서 돈을 4조, 5조를 투자해서 다 그렇게 항체 치료제를 싹쓸이 했느냐 그렇게 보면 답이 나오죠. 미국 도 사가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하여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전부 다 손을 뻗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심각한 쪽이 유럽이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여기저기서 다 연락이 오겠죠.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신 왜 아직도 이렇게 체결 안 해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러고 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프랑스는 치료제를 수입을 해서 지금 사람들 목숨을 살리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영국이나 예를 들어서 영국이 만약에 수출 안 했 수입을 안 했다 그러면 왜 영국 우리나라는 이 좋은 약을 놔두고 치료제 지금 수입을 안 했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프랑스가 먼저 하겠죠. 아무래도 왔다 갔으니까 프랑스가 몇 개 수출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했다 이 소식이 딱 들리게 되면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소식이 나올 때쯤 되면 현장에서 막 쓰이고 쓰이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럴 썼더니 이렇다 저렇다 하고 외신에서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지금 표가 잘 안 나죠. 워낙에 저기는 돌아가는 게 주목구구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자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레키로나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어버릴 겁니다.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숫자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게 수치로 나올 건데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 전 세계에서 난리나죠. 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지금 뭐하고 있는 건데 왜 수입을 안 했냐 미리 손을 썼어야지 독일 왜 안 했는데 영국 왜 안 했는데 스페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 물고가 한번 탁 트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왜 우리는 치료제를 제때 수입을 안 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돌아갈 건데 왜 이렇게 내리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내려서 신용과 미술 승거를 확 털었죠. 정말로 강력하게 털어냈습니다. 얘들도 어찌 보면 모험입니다. 모험 근데 이제 보면 얘들이 다 던져버렸죠. 공매 세력들 이베스트 그리고 미래의 대우에서도 던졌고 키움에서도 던졌는데 얘는 털려 나간 겁니다. 신용미술 그런 걸로 좀 보여지고 한국에서도 얘들이 던진 거 좀 받았다가 다시 털었죠. 근데 가만 보면 웃긴 게 동시효과 때 다 팔았습니다. 다 근데 산 사람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끼리 던지고 자기가 받아간 겁니다. 공매 세력들이 자전을 돌린 거죠. 자전을 그래서 최대한 주가를 낮추는 수준까지 낮춰보자. 그렇게 진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얘들도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 있을 텐데 때려지면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남은 시간 한 20분 만에 최대한 많이 내려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시간에서 조금 겁을 줘가지고 내려서 여기서 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받아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제 마음이 작동이 되냐 하면 이렇게까지 이제 겁을 한번 줘 버리면 그 다음에 좀 올려주죠. 올려주면 이제 여기에서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려주면 또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내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일도 올려줘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얘네들이 돈 가지고 더 할 수 있다 싶으면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제까지 했지 모르죠. 지금은 완전히 오바입니다. 오바 성공했죠. 지금 성공 우리나라는 승인 남검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주춤주춤주춤 올라가는 척에다가 안 내려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후려쳐버렸죠. 올라가니까 후려쳐버렸죠. 잘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려쳤죠. 이렇게 이제 후려쳐버리고 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려친 게 지금은 수직 하락을 시켜버렸죠.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수준을 한 4일 만에 후려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후려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춤주춤하죠. 주춤주춤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거 맞죠? 이런 생각. 그런데 쭉 올라가버렸죠. 이번에도 시간이 별로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매 입장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확 그냥 후려친 겁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안 내리고 확 후려치고 이제 왜냐하면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면 미국과 유럽의 승신적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도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단기간에 빨리 줘야 됩니다. 빨리 그럼 이렇게 후려치면 진짜 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서 계좌 쳐다보면서 이제 아주 또 신용도 털고 일석이죠. 신용도 털면서 심약개미들은 이렇게 떨으니까 겁이 나죠. 좀 올려주죠. 이렇게 올려줘서 본점만 오면 이제 다 이탈할 겁니다. 그럼 얘는 좋죠. 얘들은 본점만 가도 원래는 여기서 이만큼 가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돈을 좀 써서 떨어뜨렸죠. 그리고 오늘 막판에 확 가져갔죠. 어느 정도 그렇게 술술 쓴 겁니다. 그러고 이제 좀 올라가면 개인들이 막 던져주겠죠. 그럼 그 받아가지고 올리겠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더 더 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차 하다가 흔들고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이벤트 나오면 한번 후려치고 후려치든 말든 하다가 또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금수 쓴 거 올리면서 다 다시 확보를 하면서 이 공매 상환하고 다시 물량 회수하고 그러면 개인들은 이렇게 해서 제발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전 정도 되면 다 털려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본전에서 털고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이게 뻔히 올해 작년에 테슬라처럼 올라갈게 다 셋업이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인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흔들어 버리면 혼란이 오죠. 그럼 여기 이렇게 가서 계속 올라갔더라도 결국은 전리품을 챙기는 거는 본전 정도? 본전 되면은 팔아야지 아니면 조금 본전은 언제 되면 아이고 탈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털려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분들 그렇게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내리면 계속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사면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 3.43일이면 이거 한나라 이제 아마 조만간에 터질 겁니다. 아마 이제 시각적 승인 공고 소식이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뭐 프랑스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먼저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보물 터지듯이 계속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꿈의 매출과 꿈의 영업이익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절대로 안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흔들 수 있죠. 왜냐 미국과 EU의 승인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계약이 실제로 판매가 돼서 계약이 돼서 돈을 지금 당장 벌어들인 게 없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흔들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죠. 그런데 3.43일 유의차가 나와버렸죠. 이거는 역사책에 남을 수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전세계의 약이 렘델시비르 하나밖에 없는데 렘델시비르는 이 레키로나주에 주에 비하면 약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 되는 수준으로 바꿔버렸죠. 지금 레키로나주가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항체 치러지면 거의 4.5조 정도 계속 사들였죠. 그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몇 년간 계속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셀트리어는 매출이 지금 유진에서 예상한 매출 이런 거는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이 매출 성장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 전 세계에서 백신 구한다고 전쟁이죠. 그런 상황이 치료제에서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치료제는 백신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죠.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렘델시비르이 있지만 그건 별로 효용이 없죠. 셀트리온 무려 3.431 독감의 타미플루 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 되고 룰루랄라 하면 돼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다 보면 얘가 어디까지 가있었지는 상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